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가 끝나면 수험생들은 내일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입 일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 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현장 교사와 함께 마지막 점검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송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4년제 일반 대학의 전체 대입 모집 인원은 32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78% 수시 모집으로 뽑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모집 규모는 2천5백여 명 줄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은 오히려 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절반 가까이를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 23%, 논술 위주 전형 3.2% 등입니다. 원서 접수는 일반 대의 경우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닷새 가운데 대학별로 사흘 이상 진행됩니다. 전문대는 내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합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일반 대의 모두 6장의 원서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전에 원서 접수 대행사 홈페이지에 공통 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두고 지원할 때마다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에 사용자 접속이 폭주하면 접속이 지연되거나 실수할 수 있다면서 미리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초 합격이든 충원 합격이든 수시에서 어느 한 곳만 합격해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원서 접수와 수상 경력 등 대입 전형 자료 제출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한입니다.